어... 왔다 왔다 뒤에 왔어요 뒤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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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다x3 에이씨 소리 엔짱 거기있어 거기있어요 제가 팀 킬한단거 같애 거기있어 내가 볼까? 제가 망보테니까 로스트님 살리세요 네 아 지금 깽클 형이 갔네요 어 내가 살리겠어 아 깽클 형이 살렸구나 잠깐만 그 망 봐주세요 제가 쪼고 있을까요? 그쪽 보지 마세요 여기 다시 쳐버릴란께 우와! 한 명 한 명 아 바랍에 있었네 저기 용가스 제가 권총을 잘 쏘더라 퓨즈 방패병이야 아 나 멀리 간 줄 알았더니 바랍에 있었네 C포 있는 사람 없어? C포 있는 사람? 없어 아 그래? 자 우리 버티면 여기 어차피 로튼이 안으로 안으로 밖에있지 마시고 세 방향으로 보셔야 세 방향으로 앞뒤 옆으로 아니면은 인지를 둘러싸고 있을까? 기가 막힌데? 야 와봐 로튼이 와봐 로튼이 와봐 그치 이거지 이거 앉아 여기 앉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 뚫리면 얘도 뚫리는거잖아 얘네들이 쏘다가 인지를 쏘게끔 하는거지 총 쏠때 얘가 숙이거든 일단은 우리 누워있자 그치 작전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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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 기가 막히다 야 그러면서 사주경계나 해주자고 사주경계나 해주고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볼까? 가만히 있어보지 가만히 야 왔다 왔다 왔어 나 가만히 있어 못쌌어 얘 아야야 못쌌어 아 한번 궁금했는데 반응 아 순간 당황한거 아니야 쟤? 어제 당황했어 어제 당황했어 아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를 이겼네 쟤네 연장까지 끌고 갔는데 흐cence 야 인지일상용서 2 나왔다 인지사용서2 한번 나왔다